자 박재빈 복화 A의 23 시작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내는 소리는 뭐라고요? 컷 가지고 있는 소리 쭉 써보고요 여기서 나는 소리 컷 어 그래서 C는 중에서 U는 중에서 그래서 합쳐서 컷 뜻은 컷 쓰기 컷 소리 Sun 둘 셋 하나 여기서 나는 소리 Sun S는 U는 중에서 해 해, 태양, 태양, 쓰기, 소리, sun, okay, sun, 여기서 소리, hug, 하나, 셋, 둘, 여기서, 흑, 어, 그, 합쳐서, 유는, 중에서, 쥔는, 그, 쥐, 그, 쥐라 했어, 그, 합쳐서, 흑, 뜻은, 포옹, 포옹하다, 껴안다, 포옹, okay, 포옹, 쓰기, H, U, G, 소리,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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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계속해서, 소리, 막, 소리, 하나씩, 합쳐서, 막, 오는,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그래서 합쳐서, 소리는, 막, 뜻은, 대걸레, 대걸레, 막, 쓰기, M, U, M, O, P, 소리, 막, 막,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 먹, 그래서, 여기서 난 소리, 보호휘, mü, M, O, G, ut, 어, G, 합쳐서, 먹, mug, mug, okay, 소리, 먹, mug, 쓰기, M, U, G, okay, 소리, 활, 핫, 뼈서, 흑, 오, 오, 아 아 합쳐서 하트 오는 중에서 아 뜻은 뜨거운 뜨거운 오케이 소리 하트 오케이 소리 런 달리다 어 어 어 런 오케이 달리다 런 쓰기 오케이 소리 런 오케이 소리 팟 아 소리 팟 냄비 팟 쓰기 T-O-T 소리 팟 팟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낫 견과류 르 어 어 트 합쳐서 낫 뜻은 견과류 견과류 낫 쓰기 N-U-T 소리 낫 낫 오케이 소리 탑 탑 탑 탑 탑 합쳐서 탑 탑 뜻은 탑 팽이 꼭대기 탑 탑 쓰기 T-O-P 소리 탑 탑 탑 쓰기 시험 점수는 100점 오케이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της 슬 ziehen 우승 course 하 타 탑 르 탑 Ade 그 Red l 탑